업무 협조 좀 합시다. 오케이. 화재 실험 시작합니다. 소방, 니들이 싫어하는 짓지 마자.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? 에이, 진짜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. 불나면 경찰도 소방이 구해줘야 살아, 알아? 소방도 범죄 당하면, 경찰이 구해줘야 살아. 둘 다 다치면 내가 구급처치해줘야 살거든요. 막 코드대로 납치해, 이만 얼른 걸 때 얼른! 네, 저희가 갈게요. 사이렌 꼴, 사이렌! 아, 몰라. 피해자 소방이 챙겨. 난 가해자 딸라니까.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! 불 끄고 니들이 구해! 이게 소방 아니야! 아,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! 사이렌 꼴, 사이렌 꼴, 사이렌 꼴, 사이렌 꼴... 감사합니다.